시, 시. 1번 1번. 1번 1번, 1번. 1번 1번. 1번 1번, 1번 1번. 야 2번 벗길 못해. 야 2번 들어간다 얘 성룡이. 성룡아 너 1번이라고 하는 거지? 아니 이거 없으면 돼요? 없게 해야 돼요, 없으면 돼요? 됐어 됐어. 야 종국아 2번은 아니야. 2번 아니지. 2번은 절대 아니야. 1번 맞다고? 성론이가 1번이잖아 성론이가 1번이야 성론이가 성론이가 1번이라고 4번이 답을 수도 있어 어 자 궁금하다 솔직히 모르겠어 자 정답은 몇 번이야? 40%로 40%로 어 1번 바로 아니라고 답장 1번 티브이 1번 2번